이제 잠깐만 소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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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에서 뭔가 오는데 어 소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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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애들 막 이렇게 밑에서 막 어슬러어슬렁대 누가 먼저 맞을래? 안 돼 안 돼 아니 굶이 있으면 죽는데 일로 와봐 와 와 이거 잘한다 아 참 용을 먹자고 아 우리편 용기 몰트 사실은 라인 CS 먹고 있는게 개꿀맛이긴 한데 그쵸 근데 지금 케이틀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라인도 타원을 지켜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되면 우리팀이 용을 먹을 수 있어요 와 제치만 먹는거 저희들 국가에 썼는데 아 CS먹는거 보소 아 아 쟤는 뭐 와 와 괜히 호흡수가 쩌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난 CS먹을꺼야 아 일단 아 내꺼야 남의 CS 자꾸 애들이 밑에 와서 뺏어 그래 진짜 솔랭전사에 아 블루도 못먹었어 아 오지갔다 아 혹시 갱맘도 그 뭐지 나이스케임TV에서 팀 거기 신청했어요 아 신청했습니다 넌 팀으로는 안 돼 너의 정신상태로는 팀전이 될 수가 없어 아닙니다 아 아 방문형이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거지 아 아 참 좀 이따 보세요 네 엄청나게 디라인이 나옵니다 근데 확실히 보면 갱맘이 1대1에서 손싸움에서는 잘 안져요 손싸움에서는 안지는데 맵을 잘 못봐 그리고 액티브 아이템을 못쓰고 되게 심정적이야 아 재미쓰라고 아는거에요 내가 왜 그러세요 야야야 점 있으면 이제 블루가 나를 반겨줄텐데 난 CS네 내가 필토버 최고야 거기서 안 도와주면 도와주를 안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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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 와중에 유력차 먹고 앉아있냐 우디르가 질 듯이래 아 이걸 왜 줘 이걸 하하 하하 야 블루는 지켜야지 니가 지켜 솔랭전사야 오케이 가자 딱 기창을 쓰면 양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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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렇게 죽어줘요? 응? 진짜 솔랭전사의 최후다 진짜 아직 지지 않았어요 야 야 건들지마 야 어 야 뭐 얘봐라 야 쟤드 뭐해 야 이상해요 블루 안지켜 야 야 야 야 내 블루 뺏겼잖아 야 쫓잖아 야 쫓잖아 야 쟤 빨리 빨리 오 온다 온다 야 블루 간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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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웅 그래 나 왔어 얘들아 사일러스 대박 다이밍 1 막타 그쵸 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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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아 블루 어디갔어 근데 야 야 여기 자자반 자자반 왠지 바위가 여기 있을빌 근데 뒤에 아무도 없는데 자자반이 있어 어떻게 우디리아 도와줘 우디도 온다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블루를 되찾아 블루를 되찾아 아 아 아 트돌 우디는 트돌 트돌 개트돌 개트돌 아 진짜 아니 왜 블루가 있는데 자기가 먹지 진짜 이해 안가네 피미스잖아 아 아 진짜 우리 이름은 다야 이제 놀아볼까 하 진짜 나 저 어떻게든 먹고 많아야되는데 저거 적불로 먹으러가 이제 에 갈까요 떴나 떴겠지 가자 가자 얘들아 있음 먹고 없음 말고 가자 역을 치려면 힘껏 치라고 없어 아 진짜 전화 자 노해보자 여기서 아마 늑대 먹어서 갈 것 같아 그래 그래 전홍걸 아-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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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기-다-다-다 다 그건지 다 거기서 좋아 아 민지열 뭐지 전망해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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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쟤 방프리에요 딱 보니까 아 참 우와 제드 제드 좋다 좋다 다 죽여 그래 쫄지마 야 너네가 이겨 가만 말이야 아 정말까지 뽑았어 그래도 많이 이득이에요 오케이 가자 오케이 몰락도 나왔다 이 정도면 이제 레이스를 먹고 이득궁을 찍고 이제 혼자 다니면서 키를 먹어야죠 용전 시간 아 지금 곧 뜰 것 같은데 곧 곧 뜰 듯 오 지금 쏘나카 쏘나카 아 키디만 달려오고 있었는데 아 진짜 아까운 쏘나카 이 공석 보세요 몰라서 나오니까 패시브랑 아주 심하지만 그냥 주먹 쓰는 여자야 어 어 어 아 돈이 없어 이럴 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야 야 야 야 이거는 안되지 야 용 떴다 용돈 줘 어 오케이 여기 여기 애들 있고 갱맘은 혀가 짧은게 여러분 매력이에요 대기하다가 엄마 얘 봐라 오케이 빨리 먹어 빨리 빨리 아니 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 지금 150원이 없어지려는데 야 저걸로 치면 어떡해 아 먹을 수 있는데 오케이 가자 가자 오 야 들어왔다 애들이 왜 나만 내려 오케이 오케이 자르반 우리 이제 지켜야되요 이제 빡타 그렇지 일단 한번 빼고 큐쿨타임을 잰 다음에 여기 딱 오면은 오자마자 그냥 아 이거 안되 어 걸렸다 따 따 따 아 따 아 소나카 카라켄 그렇지 아 야 왜 빼 왜 빼 왜 빼 깨야되겠다 잠깐만 킬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깨야되겠다 잠깐만 뒤도도당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깜짝 케이턴이 아이고 잠깐만 오 야 여깄다 여깄다 잡자 잡자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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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통수 뒤통수 가자 가자 아아 하하하하 개투돌 하하하하 이런 투돌 이 투도새끼 이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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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거 우디데가 잘못했네 아 이거 티가 못 맞췄잖아 아 빨리 스턴을 걸어줬어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거기서 케이틀린이 케이틀린이 케이틀린 잘했어요 와 거기서 큐를 피하네 아 진짜 나쁜 시키죠 와 아 이거 어 이거 빌지어터 잘 쓰지도 못하면서 자꾸 타 잘 쓰지도 못하면서 자꾸 타 특술로 고 하하하하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케이틀린이 잘 피했어요 맞아요 케이틀린이 잘 피했어요 솔직히 야 블루 블루 떴다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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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혼자 차 먹어 이제 아니 지켜야죠 지금 미대에 4명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절대 뺏기면 안 돼 얘들아 나 뺏는데 웃겠지 오 오 CS 이런 꿀 CS는 먹어 줘야죠 아 나 CS 왜 이렇게 못 먹냐 뭐야 하하하하 아닙니다 이렇게 백돌을 하면서 CS들 확실히 챙겨줘야 돼요 야 글쎄 블루 저거 힘들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바로 헌납 할 것 같아 아니에요 뭘 헌납이에요 제가 거의 3분 동안 가지고 있어야죠 진짜 타원 철我想도 보시면 dela 장량안이니 내가 스킬이 들어갈래 타원을? 네?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스킬이? 평탈한 판정이기 때문에 오... 오.. 오.. 182 1.2 وق이 부ogue 202 아 와애 이번iani 또 잠깐만 안 아아아아 별부듬 소라카가 소라카가 아아아아 진짜 소라카가 문제 역시 블루 헌납이지 역시 예언적중 아 소라카한테 갔냐 어떻게 모란검은 어쩌죠 제가 좀 안까먹어 아 별부듬때문에 그쵸 아아 정말 별부듬 이번 편은 좀 아꼈다가 그냥 그 가 그 피바위를 가야될거 같아요 음 내가 구해줄게 붓서절리 지금 탑 제드가 탑을 밀고 제가 붓을 밀고 압박감이 많이 심어집니다 좀 이따가 제드가 2인바단 딸 수 있어요 몰락이 2개에다가 둘다 그 퍼뎀 스킬이 있기 때문에 둘이 아 쟤 뭐해 좀 물면 안되지 승리 좀 해주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싸움인데 아니에요 진짜 솔랭전상 그건 제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아아스는 이기잖아요 전 전한 초점을 저렇게 될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좋았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기잖아요 보세요 이게 다 제가 잘해주는 것뿐에 이기는거에요 하하하하 제가 붓을 밀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제가 바이기 때문에 이기는거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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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시프를 계속 활성화시켜주면 탈을 부으시면 엄청나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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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애디 좀 나왔죠 나왔죠 아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딱 치고 점화가 가지고 일로와 야아 아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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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긴 하자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가 이길 것 같지? 너 마라 없어도 져 내 방식대로 하하하하 야아 진짜 애들 뭐 이렇게 많이 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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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속도 감소가 엄청나네요 2개가 스니까 아주 이제 탑을 밀어줘야죠 이게 바위가 빼도가가고 좋거든요 봐봐요 지금 제가 1등이잖아요 킥이 대수도 1등이야 절반이 네가 죽었어 아 참 원래 1킬 먹고 저는 2등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손해 같지만 답류 좀 하래 다이브에 이긴다고 아 뭔 탈이 왜예요 예 바론 먹자 바론 뭔 바론이야 지금 아 돼요 돼요 가자 가자 된다 된다 야 된다 된다 애들 다 보시야 설마 방풀하겠어 이게 엄청 지금 블락에다가 바위가 엄청 친한게 쩔기 때문에 야 생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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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고 뿌리아 찍어줄까 좋았어 먹는다 먹는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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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어 오케이 야 자동화 자자동화 온다 야 야 뺏기면 안 돼 어우 무디는 나이스 자 한번 빼고 와 진짜 뭐 이런 개트도 어디 있나 한번 빠지고 제가 흠다지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 차는 거 보세요 너가 다시 와 있을 때 난 글귀가 돼 있을 거야 한 다음에 오 오 오 오 오 가는거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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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자자 사일로스 벗고 죽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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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똥둥둥 너하튼 똥 처벌다 진짜 하하하 하하 아니 이걸 이걸 니가 사일로스 처먹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잖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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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혼자 CS 쳐놓고 앉아있으니까 지지 어 탑 탑 탑 위험해 쩌던거 쩌던거 이런거 정말 중요해요 야야 제대야 제대야 그러지마 그렇지 D 점점 올라가고 있어 이제 이제 레드를 먹고 블루드 먹고 레드가 있죠 블루드 제껍니다 전 한명은 누구도 늘어져야 되겠네 쌍먹을 다 먹어야 돼요 제코 터던이 아닙니다 설마 이즈가 레드 뺏겼다고 블루 먹진 않겠죠 괜찮아요 아직 8킬이나 했어요 8킬 어 블루 어디갔어 아 진짜 아 헌납이에요 제가 언제 헌납 했다고 자 이렇게 가고 이제 다음 템을 블루드 가야죠 라위드 가던가 블루드 가던가 하 아 아 근데 쏟아카가 진짜 은근히 짜증이 나네요 지금 계속 뒤에서 막 힐 해주는데 한 명 못 보내주는거 카운터가 있고 쏟아카가 궁을 쏟아카 됐어 이틀도다 와 잡자 가자 궁 그만 가 그만 가 아 뒤에 애들 많아서 이렇게 이제 합류를 해줄 때가 된거 같아요 잠깐 저 밑에 바위가 아주 어흑스러워거리는데 일단 바텀 CS도 먹어도 아 아 죄송합니다 합류할게요 합류할게요 가자 가자 어 우리 둘이 몰렸어 어 뒤에서 제도와 함께 아 제도와 함께 제도와 함께 돌수로 쏟습니다 아 아 그런데 어 그래도 하나 잡고 시작했는데 소라카 궁을 썼지만 제도와 함께 아 이거 왜 이렇게 쎄게 아니 애들이 왜 안싸워 아 싸우네 쥐게 된거에요 이거? 어 이거 100% 더 뜸 얘기인거야 아니에요 왜 왜 저 뜸 얘기 하하하하 아 참 아 아 라인전에서 이겼는데 너무 혼자보다가 너무 졌거든요 합류할거래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그게 제가 좀 CS를 먹고 싶어서 갔는데 아 팀이 못했네 4대 5돌 이겨야지 아 아 참 진짜 쓰레기네 이거 게트돌 쓰레기 이거 흐흐흫 어 자르반이 엄청 잘하긴 잘하긴 잘하는데 이즈케넨이 조금 우디르도 잘했거든 우디르도 우디르도 자르반이 많이 잘했거든 가자 가자 오 이거 이거 우디르가 진짜 잘하긴 했기 때문에 스타 좋아 좋아 어 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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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어 근데 좋았어 소다카 스타 스타샷 띄고 이건 무조건 잡았네 와 근데 사이러스 타이밍 보수 어 저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아 아 아 아 우와 엠게이리에도 절대 안밀리는거야 그렇죠 공 있어 공 있어 그냥 와 공 있어 공 있어 공 있어 공 있다고 타고! 우와! 꼭 빠져! 막타를 열고! 빠악! 노렸다가 막타를 그냥 어 이거 타워 타워! 저칸대 150원을 아 이거 깨지네 막타를 타게 되었습니다 야야야야야 이거 먹으면 안되지 아 그렇지 이렇게 막타를 이제는 좀 커야 돼 지금 안돼요 제가 커야 돼요 아 방금 저 때문에 이긴거죠 이거 제가 딱 케이틀린 자르고 딱 자르만 자르니까 아 이거 컨셉아니면 원래 이렇게 플레이어야 랭겜에서도 그지? 아니에요 랭겜이 어떻게 안해? 당연하죠 랭겜은 어떻게 하는데? 랭겜에서는 뭐 저번에 트리스타 그렇게 하죠 안전하게 아 오늘은 그래도 좀 재밌게 하려고 시청자들께 CS의 중요성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CS를 막 먹었기 때문에 이기는거에요 이거 지금 야야야야 어떻게 해서든 이기면 되긴 하는데 이게 진인거 같지만 판타이상도 저도 진이 아니에요 아 근데 라우스 진짜 세다 나 이기는거 알텐데 이제 방송 볼텐데 에이 가다 가는 척하다가 기참을 아 연기들 좀 하네 제가 이렇게 라인을 훑고 다음템으로 불켜돼요 블루 닿는데 우리 쪽? 블루? 그쵸 진짜 존재의 이유 블루를 먹어야죠 블루먹고 그쵸 어 자 잘하면 잘하면 역전 어 28킬 28킬 팽팽한데 업적이가 밀려있다라는거 빼보면 킬댓스는 팽팽하지만 상대가 엄청 유리한 상황 바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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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되요 바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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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그렇게 말 안해요 하하하 그렇게 말하고 있어 지금 지금 케이틀린이 이쪽에서 아마 체크가 될거에요 아마 이쪽에서 체크가 될건데 케이틀린이 아 좀 뒤쪽으로 돌아가나보네요 케이틀린이 미래를 모으겠습니다 자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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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CS 먹지마 먹지마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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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싸우잖아요 가야돼 어차피 CS 못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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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아 진짜 먹고싶은데 슈퍼미니언 여자들 격신아 아이 대새끼 진짜 욕나기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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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날끼네 오케이 좋아요 아직까지 인상합니다 자 자자자자자자 어쩔 수 없다 날놀이네 케이틀 케이틀린이 잡히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는 아 아 그래도 케이틀린 안짤렸네 케이틀니 제리 무사가 있어요? 제리 무사가 있어요? 제리 무사가 있어요? 아 이제 리얼이 안 돼 제리 궁예 안짜래 제리 궁예 안짜래 제리 왜 이제 궁예 쩌 잠깐만 아 케이틀 끝 케이틀린이 안 보였어요 애들아 끝내지 말자 우리 애들아 안돼 아 케이틀린이 안 보였어요 애들아 끝내지 말자 우리 애들아 안돼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확실히 딜은 딜이 세다는 것만 확인했고 충분히 뽑았어요 네 딜이 세다는 걸 확인했는데 딜량 보세요 1등 보이십니까 딜량 1등 하지만 데스도 1등이란 거 데스도 1등이란 거 아 진짜 게트돌 많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바이도 뭐 9데스 했네 케이틀린 9데스 뭐 11데스면 양호하네요 뭐 괜찮습니다 소라카랑 자르바이 진짜 잘했어요 그에 반해서 케넨이 서포트 케넨이 조금 좀 되고 바이가 뭐 트롤 했다라는 건 좀 오반 거 같고 보세요 2조 5킬 8데스 케넨 1킬 6데스 저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딜은 센데 미드 바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? 그런 거 보니까 아니에요 누가 자꾸 아니래 엄청 좋았잖아요 보세요 뭐가 좋았는데 아 궁 딱 Q 평 Q 하니까 케이틀린 1콜 그러면 차라리 탑을 가지 아니에요 탑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제가 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탑이 더 1대1 상황이잖아 저는 탑을 잘 안 써봤기 때문에 그 맵을 잘 못 봐요 미드도 맵 잘 못 봤는데? 아니에요 다 봤어요 못 본 척 한 거지 아 아 아까 미드에서 봤을 때 우디드를 믿었는데 우디드가 너무 느렸어 아 참 아무튼 미드 바이 뭐죠? 평 평 Q 먼저 Q 딱 날리고 평 2 평 그 다음에 궁 쓰고 평 2 하면 죽죠 음 궁을 먼저 궁으로 먼저 붙어서 궁 평 Q Q로 먼저 뛰어야 된다며 전멸 못쓰게 평 2 그리고 바로 Q 아 평 2 탁 하고 다시 평 2 그러면 죽는다 네 그러면 죽죠 아까 케이틀린 5대 맞고 죽었잖아요 그 레드 쪽에서 한 번 그렇죠 아 그 딴 때는 소라카하고 자드반이 너무 잘해줬어 아니 근데 소라카가 잘했어 소라카가 거의 카운터였어 그쵸 이게 바이가 음 아까도 말했듯이 한 명한테 CC를 넣거나 한 명을 보호하는 게 있을 경우에 음 좀 힘들어요 음 왜냐면 적진 중앙으로 들어가는 건데 음 원래 미드 바이는 제가 좀 탱킹하게 가거든요 음 근데 이번엔 좀 킬을 먹기 위해서 좀 킬탭 딜탭을 많이 갔는데 음 딜서 확실히 나오지만 몸이 잘 안 들긴 하네요 직스는 잘해요? 직스요? 네 직스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도 직스 하이머 딩거? 딩거? 야 너 트롤하는 거 또 봐야되냐? 딩거면은 픽 자체가 트롤인데? 아니에요 딩거는 과학입니다 하하하하하하 나 진짜 딩거는 과학입니다 딩거는 과학입니다 하하하하 저는 딱 계산적으로 플레이하잖아요 그게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? 아 투, 삼 tenemos 잘하겠다 할리? 죄송합니다 Iris 회다님